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그야말로 급등마감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다소 약했고 그리고 인도도 강부압 정도였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급등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던 인도까지 전쟁 중인 러시아까지 모두 지금 글로벌 증시 강시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미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은 물론이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대부분 기존의 스탠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예상하기에 그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쇼크는 없었다. 그리고 12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한 지표 중에 하나겠죠. 보니까 이게 예상치인 6.5에 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고 지난 6월의 고점인가요? 9.1%에서 매달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확연하게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가 되고 있구나. 이게 큰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연준의 긴축하고 그리고 빅테크주라든지 가상화폐는 상극이라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빅테크주라든지 가상화폐가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는 역시 연준의 지금 스탠스가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한 주간 미국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가 또 약간 애를 먹긴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괜찮았었는데 긴축 우려로 그동안 많이 급락했던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빅테크주들이 좀 약질을 했는데 아마존이 14%, 엔비디아 13%, 테슬라 8%, 마이크로소프트 6% 등등에서 모두 급등세를 이어갔고 그리고 메타,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미래 콘텐츠 관련주도 강세를 이어갔고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섹터가 중국 관련주와 계속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리오프닝에다가 규제 완화, 플랫폼 게임 등 규제 완화 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행 카지노, 알리바바 같은 또 미국에 상장된 중국주들도 급등하는 특징을 지난주에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 실적 발표라는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 실적은 글쩍 나왔지만 대선 충당금을 워낙에 확대한다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장 초반은 급락 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대 양봉으로 땡기면서 금융주들도 모두 낙폭을 만회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증략했고요. 국내로 돌아오면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고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 외국인 수급이 지난주에도 1조 7천억 원 정도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연초부터 보면 무려 2조 7천억이 2주 만에 들어왔거든요. 이 자금이 우리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고 상승의 어떤 주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책 모멘텀까지 가세하니까 관련된 섹터 종목들까지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섹터의 순환매까지도 활기차게 돌아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섹터 종목이라고 그러면 연초 랠리에서 조금 소외된 것 같았던 또 우리 방산주라든지 그다음에 또 신재생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까지 또 지난주에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고 나머지 또 우리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 또 연착률 가능성 등등으로 해서 또 지난주 말에는 경기 민감 섹터들 그러니까 철강기계 항공해운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였고요. 대용주 중에서는 현대차가 또 지난주에 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의 지수를 또 이끄는 모습이 나와서 특징적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연초부터 보면 거래소가 지금 무려 6.7%입니다. 급등이에요. 급등 2주 만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8%의 어떤 강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모든 지금 섹터 종목들이 최소한 한 번씩은 존재감을 나타낼 정도로 이번 1월 랠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산타랠리가 찾아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제뉴얼이펙트 1월 효과가 제대로 찾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을까요? 표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우선 현지시간 16일 월요일에는 다보스 포럼이 20일까지 진행되고 미국 증시는 휴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7일에는 오펙의 원유시장 보고서가 나오고 또 18일에는 미국의 12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와 산업 생산 또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9일에는 미국의 12월 주택 창고 건축허가 주택 지표들이 발표되고 또 미국의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끝으로 20일에는 미국의 12월 기존 주택 판매와 함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중국의 LPR 금리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좀 이렇게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좀 많이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매일 이어지니까 한번 체크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많은데요. A급 지표는 없지만 워낙에 요즘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급, C급 지표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특히 이번 주 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윤 대통령 UAE 쪽에 아랍에미리트 쪽에 지금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아마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영향을 또 줄 겁니다. 이걸 우선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중국의 금리 결정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우선 순방 관련해서 벌써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7조 원 규모의 MOU 체결 얘기가 있고 결국 또 원정 관련 얘기, SMR, 에너지, 방산 같은 부분의 협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MOU 수준이기 때문에 넘바인딩이기 때문에 픽스된 건 아니지만 이런 기대감만으로 1월 효과가 사실 정책 모멘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멘텀을 놓고 본다 그러면 또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도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정책 모멘텀은 단기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는 정책 모멘텀을 제거했을 때 그게 중요한데 일단 정책 모멘텀은 단기로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금융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번 주에도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지만 미국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그중에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또 중요할 수가 있죠. 워낙에 예전에 말아먹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새로운 광고 관련된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불구하고 얘기 나오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넷플릭스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국내의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가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드라마들이 글로벌 전체 해외 시장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새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도 풀고 있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건지 다 풀고 있지 않습니까? 빗장을 풀고 있고 거기다가 플랫폼, 게임 등등에서 기업 관련 규제도 다 풀고 있죠. 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보입니다. 해서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LPR 금리 결정 같은 경우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미 증시가 월요일 또 휴장이니까 고스란히 이런 분위기가 우리 증시에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한 3개 정도 또 연준의 인사 발언까지도 주목해 보시면 이번 주도 재밌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체크해야 되는 주요 일정들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국내 증시도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초에 지금 우리 대부분은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시장을 강하게 볼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않을지는 외국인 수급에 달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시장을 모르면 결국은 가장 센 메인 세력을 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020년은 개인 투자를 하면 지금은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지수의 항방을 가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호재 거리가 두 개가 있고요.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째 호재 중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되겠죠. 우리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약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당연히 엔화도 그렇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약세까지 진행이 되다가 녹색성 추세든이 꺾일 정도의 지금은 추세가 바뀌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거죠. 지금부터 계속 투자가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환차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수급은 나쁠 수가 없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두 번째 호재 거리로 작용되고 있는 것은 역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우리 패드워치를 통해서 금리 전망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주말 동안 확인한 것은 이제 2월 초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금리 결정이 됐는데 그때 25BP 확률로 인상할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할 확률이 지금 93%예요.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이건 일주일 전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75%였거든요. 많이 올라왔고 50BP 확률은 지금은 6%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연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파울 연준 의장의 말을 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외국인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우리 코스피 밸류를 보면 싸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우리 대신적으로 그림에서 따온 건데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작년 6월에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진짜 눈곱만큼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퍼밸류를 보면 지금 11.7배가 나와요. 이 11.7배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작년 치수 고점에도 약 11배였는데 지금도 11배예요. 주가는 급락을 했지만 20% 이상 급락했지만 밸류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뭐냐 하면 이번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보셨지 않습니까? 박살이 났잖아요. 실적 자체가 워낙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만큼 빠져도 지금 싸지가 않다는 것. 이게 걸림돌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치수 관련 대용주를 외국인이 과연 언제까지 당길 것인가에는 조금 경계감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수급 구도에다가 지금 이번 주 우리 아시아스입니까?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한 주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취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관망하잖아요. 그래서 치수 관련주보다는 외국인이 당겨버리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치수 관련주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워낙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순구를 길려고 가능성이 있고 연휴를 앞두면 치수는 관망세, 종목 섹터가 강하게 돌아간다는 걸 감안하면 아마 치수보다는 활발한 정책 모멘텀, 여기에 기댄 어떤 종목들의 순환매를 기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을 만큼 투자할 때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투자 전략도 함께 전해주시죠. 시장 2주 동안 보면 화랑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치수냐, 종목이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쪽도 괜찮은 흐름이니까 두 가지죠. 지금 시장은 딱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외국인이고 두 번째는 정책 모멘트입니다. 딱 두 개죠. 외국인 수급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치수를 땡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수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종목들도 그 위에서 아주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다. 시장이 불안하면 종목들 순환비가 안 돌아갑니다. 겁이 나니까. 계속 짧게 짧게 치고 하니까 차익매물 나오는데 지금은 시세를 보면 조금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로봇 관련주는 급등도 나오고 여러 섹터에서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섹터를 잠깐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주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 급락했다, 여러 가지 중국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만약에 중국주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시진핑 주석이 올해 방한할 때까지는 쭉 가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노이즈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특징적인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주 금년을 보면 테슬라가 상당히 흔들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막판에 땡겼지만 그런데 나머지 관련주들 리비안, GM, 포드,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모두 급락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경쟁의 격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2차 전지 관련주에게는 악재도 되지만 호재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년 같은 경우도 퀀텀 스크립 같은 경우는 9%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재주는 급등했다는 겁니다. 아직 많이 빠지지 않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쟁의 격화는 가격 하락 때문에 전기차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전기차 시장을 확대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재주 종목만 잘 고르면 아직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워낙 세게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SM 같은 경우가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주말에 발표를 했거든요. 행동주의 본드 온라인 파트너스가 압박을 가했었는데 거기에 화답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중요한 건 온라인 파트너스 쪽에서 좀 더 강한 푸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엔터 쪽은 원래 콘서트가 폭발적인 수요로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은 더 세질 것이고 투명성까지 강화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엔터 섹터는 계속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 성장이 죽은 시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강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섹터는 차별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로봇 관련주, 메타버스, 플랫폼, 리오프닝 이런 섹터 쪽은 우리가 정책 모멘텀과 함께 계속 관심 있게 본다면 분명히 차별적인 수익이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의 김우식 와우내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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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